베리는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활발하고 사람도 되게 잘 따르는 개냥이에요. 이제 5개월 됐고요. 아직 아기예요. 저희 첫째 냥이에요. 그리고 저희 둘째도 있거든요. 둘째 크림이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보 영상에서 당하고 있던 그 녀석인가 봅니다. 크림아, 크림아. 여기가 저희 둘째 크림이고요. 애가 엄청 순해요. 여태 야옹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여기 엄청 신기하게 한 번도 야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꾸 귀여운데다 순하기까지. 이런 크림이를 못마땅해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베리죠. 다들 안에서 뭐하는 거야? 지금 베리 또 울고 있어. 밖에서. 응. 자꾸 베리가 울어요. 저희가 여기 안에만 들어오면. 자기도 놀아달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나오라고 우는 건지 질투가 나서 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네 둘이 태어난 지가 보름 차이밖에 안 되는데 체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베리는 지금 벌써 2.56kg 나가는데 크림이는 지금 1kg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싸우면서도 격차가 너무 심한 거죠. 크림이가 너무 한쪽으로 몰리고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 되게 웃긴 게 베리가 이렇게 놀자고 하는 시그널인 것 같은데 크림이가 하악질을 해요. 율렁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째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둘째가 싫어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관계. 2주 전부터 격리 생활 중인데요. 과연 조금이라도 달라졌을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크림이 만나러 가보자. 베리야? 아야. 크림이 물면 안 돼, 베리야? 베리야. 크림이. 어, 크림이 저기 있다. 베리야. 크림이. 크림이. 크림아. 크림아. 크림이에게 관심해 보이더니 꽤나 거친 인사를 건넵니다. 크림아. 크림아.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하지 마. 그만해. 그만해. 보호자가 중재에 나서자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달려드는 베리. 아무래도 베리는 크리미 곁에서 떨어질 생각이 없나 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합사 과정을 진행할 때 애들이 직접적으로 대면을 시켜주려고 할 때 계속 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격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크리미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게 보이니까 크리미아 어딨어? 이거 봐 베리가 계속 이렇게 가 근데 크리미가 귀가 저렇게 접히잖아 또 또 또 저리 좀 가 꼬리 떨리는 거 봐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베리는 여전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물론 호기심도 가득하고요 어? 이거 하얀 거 뭐야? 장난감인가? 크리미에게 난폭한 모습을 보이지만 베리도 어쩔 수 없는 5개월 차 아깽이니까요 그 시간 방에서는 크리미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한약 놀이가 한창인데요 아이고 와 크리미 오 잘했어 놀아 간식 놀 때는 크리미가 어떤 것 같아요? 놀 때는 엄청 활발하고 엄청 호기심 많고 잘 놀아요 완전 좀 있으면 파트링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만 확실히 다른 모습입니다 야 너 크리미 맞니? 그날 오후 또 다른 분리생활을 준비 중인데요 박묘창 설치하셨나요? 네 완전 격리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박묘창이라 설치해놓고 한번 상황 한번 지켜보려고요 설치하자마자 바로 아이들도 바로 네 바로 보이네요 이게 영원히 널 지켜줄 것 같아 기대와 달리 박묘 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으르렁대는 녀석들 앞으로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여전히 티격태격인 녀석들 대리가 박묘 문 틈을 파고듭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크리미가 또다시 궁지에 몰렸는데요 크리미가 또다시 궁지에 몰렸어요 아 어떻게 알고 왔지? 당황한 건 보호자들도 마찬가지 크리미를 이대로 둘 순 없을 것 같네요 크리미 이쪽까지 데리고 와 가자 여기다 놔봐 여기? 자 여기 써봐 아무도 없어 이거 줄까? 오랜만에 크리미가 거실을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방에 갇힌 베리는 심기가 불편합니다 머리 덕을 야뿌지 말라고 여기가 거난이 도네 이렇게 돌진! 털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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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크리미탈 왜그래 대리 그만해 그만해 괜찮아 크리미? 어떡하지? 크리미도 이번에는 공격했어요 원래 안고싶은 게 공격 안했는데 얘 좀 계속 가서 얘네, 얘네 어떻게 해요?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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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크리미는 진짜 뭘 안해요 하지마 하지마 쟤쟤 올라가 정말 집요하네요 크리미가 나오질 않아 쟤쟬arthと bate 아깽이들іє 다들 아깽이들 합사도 쉽다고 하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아깽이들 맞춤합사 솔루션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깽이 합사 전문가가 필요하군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거대고양이 야옹신이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남식 수의사예요 안녕하세요 애들은 어디 있나요? 첫째는 저기 거실에 있고요 얘는 되게 깨발랄해 보이는데 네 맞아요 되게 활발하고 사람도 좋아해요 그러면 크리미는 어느 쪽 방에 분리되어 있어요? 크리미는 이쪽 방에 아 얘가 크리미? 안녕 많이 말랐어요 얘가 보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보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네 지금 체구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네 애가 엄청 순해요 여태 야옹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엄청 신기하게 한 번도 야옹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혹 그렇게 질문하시기도 해요 소리 우리 고양이가 야옹이라는 소리를 안 낸다 라고 하는데 보통 어렸을 때 냈다가 한동안 안 내다가 나중에 성묘 받아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게 자신감 있게 걸어다니네요 아이가 왜냐하면 저 자세가 되게 자신감 있는 자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꼬리를 세우는 것도 자신감 있는 자세이긴 하지만 꼬리가 한 30, 40도 정도 내려 있으면서 편안하게 걷는 곳도 자신감 있는 보면 이렇게 그냥 자신감 있게 석 이렇게 이것도 좀 자신감 있는 포즈이기도 해요 크리미만 보면 달려들었던 베리 쟤는 완전 쉬고 있는데 완전 덮쳐버리네요 저희가 방 바꿔주기 하면서 애기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리가 나와서 저 방에서 오 얘는 저렇게 넘어와요 귀여운데 귀엽네 탈출하자마자 달려가서 쉬고 있는 크리미를 덮쳤는데요 놀이가 좀 악역하네요 얘가 저게 놀이? 네 레슬링입니다 당연히 놀이는 싸움이 될 수 있죠 놀이가 심해지면 물론 이제 15일 차이밖에 안 나지만 15일이 신체 나이로 계산을 하면 15일 곱하기 15일이 며칠일까요 대략 한 151, 152, 25 225일 정도 차이 나네요 신체 나이가 225일 차이 나요 지금 225일이면 사람에게는 한 7개월? 7개월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죠 7개월 차이 나는 아이들로 치면 꿀 있다는 건 뭐예요? 저것도 이제 불편한 거 불편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싸움의 관계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네? 싸움이 아니라고요? 에너지 조절이 전혀 안 되네요 아이가 그래요? 베리가요? 베리가 에너지 조절이 뭘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장난을 이렇게 탁탁탁 치다가도 그만해 하면 알았어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된 느낌? 그러니까 얘는 즐겁고 신났는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그게 큰 거죠 크리미 기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 한 명은 노리고 한 명은 생존기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솔루션을 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아깽이들에 관련돼서 저희가 뭐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탑3에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뜯으면서 좀 봐볼게요 네 아깽이 합사!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봐볼까요? 둘째 고양이의 적절한 입양 시기는 12주가 정답이긴 해요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다 한 배에서 태어나고 같이 지내다가 오는 경우가 제일 좋죠 네 샵은 형제도 없고 엄마한테도 배울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거 이런 돌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가볼까요 싸움과 장난을 구별하는 방법은 저희가 영상 통해서 베리하고 크림이 싸움인지 장난인지 섞여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보통 싸움을 할 때 가해 고양이가 있고 피해 고양이가 있는데 가해 고양이는 피해 고양이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쫓아다녀요 스토킹을 합니다 스토킹을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다녀요 얘가 내 고역에서 뭐 하고 있는지 특히 어떤 공간에서 이게 제일 심하냐면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디일까요? 화장실? 화장실하고? 밥 먹을 때? 그렇죠 화장실? 밥먹는데? 또 하나는 쉬는데 쉬는데 오늘 되게 심해요 피해 고양이가 보통 보이는 시그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악질을 2회 이상 한다던가 그런데 하악질이 당하면서 하악질이 아니라 보기만 해도 하악을 계속 하는 것도 있어요 마지막 하나 볼까요? 안 싸우면 합산은 성공일까요? 고양이들은 일정 이상 다른 배에서 태어나고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사회적인 서열이 생겨요 만약에 베리가 크리미를 먼저 핥아준다던가 이런 상황은 보통 베리가 크리미보다 서열이 위에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보통 서열이 낮은 애들은 그루밍 아까 그루밍을 하거나 알로러빙이라고 해서 러빙게 몸 비비는 행동을 하잖아요 머리를 숙이고 턱을 이렇게 묻히면 어? 얘가 좀 서열이 낮네? 라고 생각하죠 물론 사회는 좋지만 그래서 합산은 꼭 같이 자고 사회적 잠까지 잔다라는 건 너무 좋은데 그건 정말 이상적인 거고 그냥 같은 공간에 서로를 인지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합사가 될 수 있다 이제부터 베리 관련된 매너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매너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일단 크리미를 데려온 상태에서 얘에 어느 정도 관심을 안 가게끔 해주는 거 그다음에 이 정도 했을 때 잘했다라는 건 안내해 줄 거거든요 크리미 한번 데리고 나와보시겠어요? 크림아, 겁먹지 말고 파이팅! 앉아주세요, 보호자님 앉았을 때 얘가 다가가지 않잖아요? 베리 그러면 이 정도에서 잘 크리미와 거리를 유지하면 간식 보상을 줍니다 만약에 얘가 쳐다보면 시선을 가려주세요, 보호자님 몸으로 가려주셔야 합니다 몸으로, 그렇죠? 몸으로 블락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관심이 좀 덜 가면 베리 불러보세요 베리? 베리 여기 이쪽으로 올게 이쪽으로 시선을 가리는 게 좋아요 얘한테는 베리가 있어도 배너가 나한테 그렇게 공격적으로 달려들지 않네 라는 걸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관심이 없으면 베리? 일단 얘도 앉혀놓을게요 베리? 선택하니까 앉으면 좋게요 편안하게 괜찮아 하면서 할 때는 가져주세요 괜찮아 맞죠? 그럼 막아주세요 막아주고 다시 도착하고 블록킹이 계속되자 베리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하네요 괜찮아 달려내지 않고 이쪽으로 할게요 일단은 근처에 근처까지 왔을 때 관심이 없으면 베리 부르고 막 베리 괜찮아 환기시켜줄게 오늘따라 간식이 맛있구만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긴장하면 앉았잖아요 그러면 주셔요 보호자님이 긴장하시면 느껴져요 네 보호자님이 긴장하셨잖아요 지금 방금 무슨간 달려들까 하고 괜찮아요 베리는 달려들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가만히 얘가 있어도 옆에서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게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럴 때는 블록을 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안 됐잖아요 달려들지 않았잖아요 그럼 전 줄 거예요 주실 때도 간식을 주는 방향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간식은 이 사이에 두면 분쟁이 됩니다 아 간식은 얘가 시선을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간식은 서로 마주 보면서 일단 먹는 게 아니라 얘의 시선을 이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먹기 그래서 얘가 등을 보여준다는 거는 얘가 취약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얘도 훨씬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다시 베리 다시 앉으면 이쪽에서 먹겠다고 등을 보여주는 연습을 할 겁니다 베리에겐 보상 크림에겐 자신감 등을 보여주는 처음에 거리를 줍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똑똑하고 줄게요 얘도 좀 쳐다보다가 그 순간 다가오는 베리 다시 블락을 할게요 이거는 보호자님이 중재를 해줘야 돼요 네 이거를 5초만 더 해주시겠어요? 1 2 3 아니 빨리 하시면 안 돼요 빨리 하시면 안 돼요 2 3 4 5 이렇게 하면 돼요 뭐야 1초요 마음이 빨라지셨어 빨리 다시 올까요? 1 2 3 4 5 그렇죠 그러면 얘도 편안하게 1 2 3 4 5 10 7 8 9 10 잘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시선을 약간 피하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아이가 아이를 보더라도 과격하게 돌진하지 않았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 여기서 할 때는 만약에 돌진한다고 하면 초기에 바디블라킹을 하거나 시선을 막아주는 건데 시선을 막아주면 자기 그냥 피해서 가거든요 결국 포기하고 크림이 곁에서 물러납니다 마지막 방법은 사냥놀이로 관심을 돌려주는 건데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 더 놀이가 재밌어요 캣터놀 놀이는 시야 차단 효과도 있죠 여기서 먹게끔 해줄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거 시야 시선이 마주쳤을 때는 그냥 블락킹 바로 차단을 해서 놀이가 사라졌어 두 번째는 놀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너는 다가갈 수 없어 대신 네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걸 줄게 보상을 주던가 놀이를 이렇게 제공해주던가 아깽이 합사와 성묘 합사 방법이 크게 다르진 않답니다 얘 베리 화장실이랑 이런 바통 같은 걸 바꿔가지고 방 바꾸기를 하루씩 해줘도 방 바꾸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각자의 공간만 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 아이만 다를 거예요 베리는 보호자님이랑 노는 걸 좋아할 거고 보호자님들이랑 크림이는 혼자서 쉬거나 이렇게 밖에 보거나 이런 휴식시 하는 걸 좋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를 좋아하는 거냐에 따라서 그냥 그거를 제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교육은 매일 나오면서 크림이 안고 쓰다듬어주고 보상해주고 베리가 아까 저희 했던 것처럼 아는 상태에서 그렇죠? 놀게끔 해주면서 크림이가 편안하게 뭐 간식 먹거나 좀 스킨십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오래 걸린 사람들은 한 두 달 넘어져 맞지? 근데 한 달이면 얘가 학습 속도 봤을 때는 한 달 안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면 빠르면 나 이해했어 네 아 그러세요? 크림이는 그냥 여기 안고서 계속 여기가 안전하다는 거를 베리가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주입시켜주고 베리는 크림이를 그냥 무시하고 다른 더 재밌는 노래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달려도 돌진하지 않을 거예요 어렸을 때 이 조기 교육이 되게 중요하고 이러한 매너들이 고양이를 만든다 네 매너 맥스터 캣이라고 네